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들어요 금지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 생기고 나서부터 게임이 좀 이상해졌어 그 생각에 초시계가 어 어 어 엇 여보세요 좀 먹을게 이런것도 탈론 혼자 주면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먹자 팀의 AP가 유일한 AP이기 때문에 좀 먹어줘야 돼요 이거는 아니 미드가 뭐 탈론 아니고 뭐 좀 유망한 그런 애들 있잖아 성형외과 의사 약사 전문적인 그런거면은 줄 수 있는데 탈론 이건 좀 아니거든요 아니 그 뭐야 뭐 블루칼라 그거를 비난하고 그런게 아니라 탈론이 좀 그렇게 나잖아 근데 솔직히 살짝 이 초반에 막 그냥 이른 나이에 힘을 잔뜩 몰아가지고 막 담넘고 다니면서 애들 막 쥐어 패고 그러다 나중에 그 후반 가면은 뭐하냐고 탈론이 어 어 뭐야 쑥 까서 그냥 계속 해야지 아니 이즈리얼이 왜 쫄아 이거를 왜 엇 왜 안오지 원절차가 올 때가 됐는데 다리우스 옆에서 유치아 쓰고 달려올 준비 내가 이즈리얼 머리 위에 지금 핀 찍고 있지 음 음 음 새끼야 큐쿨 지금 딱 돌아서 음 쓸려고 하재 절대 안 당해주지 엇 엇 자 오늘의 꿀팁 자 시바나는 이 평타 칠때마다 음 분노 게이지가 쌓이는데 자 그래서 이 피마를 치다 말고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치면은 어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음 좋아요 별거 아닙니다 엇 승 승 이게 뭐 좀 음 무게가 상대방 또 체급이 돼야 이게 어 부릉부릉 하면서 갈 때 팍 부딪치면은 음 뭐를 내가 쳤구나 탱 탱 그게 나지 뭐 이것도 안되니까 그냥 뭐 한지도 몰라 그냥 룰루랄라 그냥 그대로 이 세계로 그냥 버렷 자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신년아 응 스텝밥 밟지 마라 뭘 왜 이 새키야 어 어? 뒤질래! 이거 뭐 궁도 찍었겠다 뭐 어디 도움을 줄 수 없을까?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탑에 탑에 이 도움 궁을 한번 써주면 어떨까? 좋으면은 어쩌면 그렇지! 어? 어? 빨리 빨리 잡아야지 하하하하 오케이 노프리요 음 바텀을 한번 봐줘야되는데 아 어 뭐 근데 갈 수도 없어 이거는 벌써부터 뭐 다 곤죽이 돼가지고 뭐 갱 뭐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야 응? 뭐 와든갑네 인가?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에이 잡았네 로프리인가봐요 좋아 융하고 어떻게 안되나? 내가 이 부시 안으로 들어가서 어 오케이 아니 궁을 바로 쓰긴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요정도 쓰면 맞겠지 뭐 에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씨 컷 깝 깝죽되지 마라 항상 겸손해라 여기 안들어오나? 죽여라! 아유 왜이리 쎄 뭔 딜이야 니 또 뭐해? 아니 뭐 무료 빠야 뭐 그냥 술 무료로 드립니다 에?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거 안돼 어떻게? 무조건 잡아야돼 아 아니 바이크가 그래도 궁을 그냥 써야지 아니 얘는 또 왜 또 갱플은 오전 없습니다 아니 이 책임을 져 씨발 땡겼으면 책임을 져 어 왜 그냥 무책임하게 쾌락만 즐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덥 덥 밟으면 죽는 거야 한번 밟아볼게요 죽나 안죽나 진짜 죽네 솔직히 진짜 죽을지는 몰랐다 옛날에 이제 반장 되면 국민조합 이었죠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트 딱 해가지고 반장선거 그 뭐야 당선되면은 반장 어머니가 반장선거가 끝나면 롯데리아 햄버거를 돌린 어 어 국룰이었지 아 그렇지 어 선생님이 자 얘들아 그 저 찬호 어머님이 이걸 쏘시는거다 여러분 이제 잘 먹는다고 한마디씩 잘 먹을게 그때는 그게 있었지 토요일이 국룰이지 그거 시간도 잘 맞춰야 돼요 시간 애매하게 잘 못 맞추면은 그때 뭐 애매하게 하면 선생님도 좀 뭐라 했어 그 햄버거는 그걸 안해요 콜팟 콜팟같은거 먹으면 이제 어 아 나 죽었마 이러면 이제 룰루가 너무 깝축돼 룰루한테 쳐 두들겨 맞으면서 견제를 한다고 뭐 음 빼 그냥 역사상 남자가 이제 가장 음 실화는 배응 뭐야 나가 이 너 음 그거지 룰루랑 룰루는 먼저 산게 맞겠다 킬값도 안나오고 이케 오 랩 올해 오 가사인 육랩 아이고 그 어? 오히려 니탈리 그냥 아 어? 아 어? 아 아 아 아 guard 잘할꺼야 그렇지 젠장 하나도 안 믿고 있었는데 어 나 쥐어짜진다 아니 이건 너무 억제 아니야 그렇지 아니 뭐 말도 안 돼 억제를 쓰고 있어 닭강장을 미니에서 커플 세트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게 뭐야 이거 뭐긴 뭐야 WQ맞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갔는지 난리지 아 살았네 이게 야스지 진짜로 거기서 돼도 않게 어디서 매드무비 봐가지고 궁 써주면은 그냥 사는데 궁 써줄 생각 안하고 물 룰루 몸으로 막 이러고 와가지고 플래시 써서 맞아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으면은 이게 안되는 서포트이야 룰루면은 그냥 궁 써주면은 바로 그냥 커져라 되면서 살수 있는데 그죠? 룰루가 잘했어 방금은 가위겔을 미끼로 주고 이거 할만하잖아 뭐야 어허 진다 응? 치잖아 그냥 평타로 때려 좀 못 맞춰도 된다 인생 망한 세트도 유미 붙어 주니까 좀 어허 막 벌컥벌컥 해가지고 그 어허 비 내추럴 아 아 오우 씨 또 카타 한번 딱 해주니까 가사디니 마지막에 아주 잘 해줬어 으흠 우상향 하고 있다 좋아 조금 더 조금 더 빠르게 모데라토 모데라토 딱 그렇지 아 좋아 아 이게 맞는데 응? 180정도 나옵니다 네 프로게이머가 180정도 나온다며 나 시즌2 그 뭐야 응? 뭔데 나 선생님 뭐야 이거 아 놀래라 아 이거 죽어 그냥 죽어 에잇 이거 살린게 보람있나 이게 아니 이 펴지는거 보고 갱어운 줄 알았네 2랩갱을 컷 그렇지 엘씨를 최대한 아휴 어떻게 안되나 음 뭐 없어 그렇지 아휴 왜이렇게 엇? 미쳐날 수 있습니다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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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쉬 쓰레쉬 아아 으응 어 근데 힐 빨리 쓰기 굉장히 좋아 야아 리신 왔으면 이거 다 그냥 죽는건데 응? 용 처먹다고 안왔네 저게 리신이지 응? 그냥 용 치다 말고 왔으면 다 잡았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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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소라칸지 뭐했다고 그 숨도 못 쉬겠지 이러고 있어 음 하긴 그 원래 남편 응? 잘 만나면 되는거 아니야 응 막 그냥 하다가도 응? 그 잭팟 터지면은 응? 백화점 그 VIP 되는거 아니야 응? 이제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이제 소라칸한테 그 가서 제육 꼭 가오나 응? 새벽 지금 몇시야? 1시 39분에 응? 그럼 가서 꼭 가오러 가잖아 아아 그냥 와 지랄하지 말고 액션 좋네 응? 빨리 와 깔끔하지? 깔끔하지? 네 수고하셨습니다 랄루 맘마통 뭐야 이거 어우씨 깜짝 놀랐네 음성 후원 이거 어떻게 한거야? 어우씨 무섭네 어 이게 아마 방송한다 이러면 위 위험수당 이런걸 이제 이런식으로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위험합니다 네 아 오늘 응? 꿈짜리가 사났겠네 라일로 응? 마통 응? 미친년 응? 아니 왜이렇게 먹기 힘들게 미니언 피가 안보이니까 막 칠 수 밖에 없지 먹기 힘들게 뭐야 이거 왜 맞아 1썼다 쥐어짜게 빨리 아아 완전히 그걸 쓰니까 이걸 중요할때 못쓰잖아 어? 컷 아니 썩 훌륭하고 응? 꽃갱이 사야겠다 어 이거 그냥 몰아치면 돼 여기서 괜히 그 지금 분위기 좋은데 연운 사가지고 어 초상집 되지 말고 분위기 좋을때 딱 몰아치면 돼 이 꽃갱이 사가지고 꽃갱이 괜찮고 그런거 모로가나를 노린게 낫지 않을까 이 새끼 노플인거 같은데 컷 이거 그냥 빨리 밀고 뭐 다이브 어떻게 안되나 웨이브도 큰데 그럼 그냥 가자 급해 이 그냥 핑 막 찍으면은 올 수 밖에 없어 이거 아유 뭐 뭐지 오오 아니 세트가 라인전 좀 치네 응? 어떻게 안되나 그렇지 일단 밀어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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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각 좁히고 컷 드레이븐 골라서 이즈리얼 쥐어짬 음? 생각으로 드레이븐 골랐는데 음? 이즈한테 CS 두배 벌어지고 발맛 안나제? 뭐야 이거 그냥 가야겠다 미안해 괜히 이런거 잔정에 휩쓸려가지고 튀어나가면 결과가 안 좋단 말이야 뭐하는거야 이새끼야 주인이 왔는데도 시발 도둑질하다가 주인이 오면 홀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야지 뭐 뭘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훔치고 있어 서랍장 닫아 이새끼야 건강 너무 좋았고 지효짜기 어? 뭐야 위즈리얼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즈리얼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유 질겨 아유 질겨 그 뭐야 어? 왜그래 응? 나는 잘 몰라요 어? 고리안 특급 SKT 파이팅 뭐요 그거랑 좀 다르다던데 엇 격궁합이 음 뭐 좀 맞는거 같은데 음 세트 괜찮네 음 소중한 한표 알지 음 원래 보트끼리는 게임 이겼다 라인전 이기고 게임 이겼다 훈훈하다 어? 보트끼리는 서로 응? 막 촵촵하는거 아니야 그죠? 음 이게 서로 남캐라서 좀 좀 만납니다 뭐 뭐 뭐 뭐 꼭 좀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